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데 너 대학 붙으면 원하는 거 한 가지 뭐든 들어줄게 저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하고 딜을 하고 싶은데요 여남 A 나 대학 붙으면 너 나랑 사귀자 그 딜은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어이, 대답 안 왔냐? 뭐야, 사귀한 거야, 와는 거야? 사귀한 거야, 와는 거야? 사귀한 거야, 와는 거야! 사귀한 거야, 사귀한 거야! 잠깐 웃어, 사귀한 거야! 장훈아, 장훈아 정상 아닌 건 알았지만 넌 진짜 굳이 불능이야 아니, 말하던 거 너무해서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? 그래서 미친 거야? 아니, 나 멀쩡한데? 멀쩡하니까 널 좋아하지? 걸, 왜!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냐고! 담임 수위랑 애들 다 있는 앞에서! 아,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하냐고야? 그러면 내가, 쏘리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? 말자, 바로 야야야, 당장 사귀자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그렇게 대학교 합격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거 너한테 미칠 거 없는 질이라니까? 아, 시끄러, 쫓아오지 마 야!